한글자막 by 한효정 낮게 깔린 하늘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으니까 왜 이제야 왔냐면 날 기다렸다면 내 사랑 반겼다 너는 이제 어쩌다 마주치 모르는 사람보다 차갑게 얼어 있다 하나님 있어도 자주 찾는 분도 저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을 것만 같아 두려워 지금 우리 마침 열두시 삼십분에 시곗바늘처럼 서둠 돌리고 다른 곳을 보고 모든 걸 버리려고 하잖아 우리 마침 열두시 삼십분에 시곗바늘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잖아 따라 흘러가던 지간도 멈췄나 봐 우린 아기보단 이제 너와 내가 되나 봐 사소하게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기보단 놓친 것 같아 내 손이 참 따뜻했었나 봐 흔들리는 널 이미 알았어 그래서 더 꽉 잡았어 널 안아서 널 가둬어 내 사랑이 독해졌어 Yeah I know 모두 내 탓인걸 곧 미련이란 거 희망이란 거 놓을 수가 없어 하나님 미수도 따뜻한 이분도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을 것만 같아 두려워 언젠가 이별이 내 앞에 무릎 꿇을 때 시간이 다시 우릴 따라 흐르게 될 거라 믿어 다시 우릴 따라 흐르게 될 거라 믿어 그렇게 올 거라 믿어 그렇게 올 거라 믿어 지금 보내지마 지금 보내지마 지금 보내지마 모든 게 다 멈췄지마 모든 게 다 멈췄지마 멈췄나버린 시계가 다시 움직일 거라고 믿어 지금 우리 다시 열듯이 열듯이 삼십분의 시곗바늘처럼 열듯이 삼십분의 시곗바늘처럼 수준 돌리고 다른 것을 보고 모든 걸 버리려고 하잖아 우리 다시 열듯이 삼십분의 시곗바늘처럼 열듯이 삼십분의 시곗바늘처럼 LAUGH Alaります 시간 마음 오늘의 시곗바늘처럼